계피는 다양한 건강상의 이점을 제공하는 효능이 있습니다. 다음은 계피의 주요 효능 몇 가지입니다. 항염증 효과 계피에는 항염증성 활성 물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들 물질은 염증을 줄이고 관절통, 근육통 등과 같은 염증성 질환의 증상을 완화시키는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항산화 효과 계피는 강력한 항산화 물질인 폴리페놀을 함유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물질들은 자유라디카를 제거하여 세포 손상을 예방하고 암, 심장질환 및 노화와 관련된 질병을 예방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혈당조절 효과 계피에는 인슐린 작용을 돕는 화학물질이 있어 혈당조절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당뇨병이나 대사증후군과 같은 질환의 예방 및 치료에 효과적입니다. 면역강화 효과 계피에는 면역체계를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되는 항산화 물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물질들은 면역세포의 활동을 촉진하여 감염 예방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소화 개선 효과 계피에는 소화를 촉진하고 위장관 건강을 지원하는 화학물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소화불량 파스, 설사 및 구토와 같은 소화 관련 문제를 개선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이 밖에도 계피는 신경 보호, 체중 감량, 면역 강화, 심장 건강 및 신장 건강에도 이 점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계피는 일반적으로 매우 작은 양으로 사용되며, 과도한 양이 섭취되면 안전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계피를 올바르게 섭취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의사와 상의 계피 섭취를 고려할 때는 의사와 상의해야 합니다. 계피는 혈당을 낮추는 데 도움이 되지만, 과도한 섭취는 안전의 위험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의사와 상의하면 계피가 다른 약물과 상호작용할 가능성을 줄일 수 있습니다. 적절한 양으로 섭취 계피는 매우 작은 양으로 사용해야 합니다. 대부분의 연구에서는 하루에 1-6g 정도의 계피가 안전하다고 추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개인의 상태에 따라 섭취량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의사의 지시에 따라 적절한 양을 섭취해야 합니다. 식사나 음료에 섞어서 섭취 계피는 주로 음식이나 음료에 섞어서 섭취합니다. 계피를 직접 섭취하는 것보다 음식이나 음료에 섞어서 섭취하는 것이 더 안전합니다. 계피 보충제는 사용하지 말 것, 계피 보충제는 불투명한 원료가 많아 신뢰성이 떨어집니다. 또한, 거도한 양의 계피를 합류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계피 보충제는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임신 중이나 모유 수요 중인 경우, 주의 계피 섭취는 임신 중이나 모유 수요 중인 여성에게는 안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여성은 계피 섭취 전에 의사와 상의해야 합니다. 계피는 매우 작은 양으로 사용해야 하며, 안전성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의사와 상의하고 적절한 양을 섭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계피를 과하게 섭취하는 경우, 안전의 위험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계피가 과다하게 섭취될 때 발생할 수 있는 몇 가지 문제는 다음과 같습니다. 간장 손상 계피는 푸마린, 푸마린이라는 화학물질을 함유하고 있습니다. 거도한 양의 계피를 섭취하면 간장 손상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간장 손상은 피부 발진, 간기능 이상, 허리통증 등의 증상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알러지 반응 계피는 드물지만, 알러지 반응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계피 알러지는 숨쉬기 곤란, 발진, 발열, 구토 등의 증상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혈액 응고 계피는 혈액 응고를 촉진하는데, 거도한 양의 계피를 섭취하면 혈액 응고가 심화되어 혈전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신장 손상 과도한 양의 계피를 섭취하면, 신장의 부담이 가해져 신장 손상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기타 과도한 계피 섭취는 구토, 설사 불면증, 두통 등의 증상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계피를 섭취하기 전에 반드시 의사와 상의하고, 적절한 양을 섭취해야 하며, 거도한 양의 계피를 섭취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계피를 올바르게 먹는 방법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조리온 계피 사용 일반적으로 우리가 사용하는 계피는 조리온 계피입니다. 조리온 계피를 사용하여 음식을 조리할 수 있습니다. 계피 막대를 음식에 직접 넣거나, 계피 분말을 사용하여 요리에 조화롭게 나오면 됩니다. 차의 사용 계피 차는 계피를 섞은 따뜻한 물을 음용한 것입니다. 계피를 물에 넣고 끓인 다음, 적당한 양의 꿀이나 레몬 주스를 첨가하여 맛을 내면 됩니다. 계피 분말 사용 계피 분말은 음식 조리에 매우 유용합니다. 분말 형태로 된 계피는 요리에 쉽게 섞일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분말 형태로 된 계피는 과자, 케이크, 파이, 프렌치토스트 등의 베이킹 제품에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캡슐 형태 사용 계피 캡슐은 건강 보조 식품으로 판매되며, 일반적으로 건강한 인간에게는 안전하게 복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본인이 식물성 제품에 알러지가 있다면, 캡슐 형태의 계피를 복용하기 전에 의사와 상의해야 합니다. 적절한 양 사용 계피의 향과 맛이 매우 강하기 때문에, 과다한 양을 사용하면 맛이 너무 짙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적절한 양을 사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계피를 올바르게 먹는 방법은 간단하지만, 음식에 따라 적절한 양을 사용하고, 개인적인 건강 상태와 알러지 여부 등을 고려하여 사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